갑자기 들어오는 카메라 갑들카 갑자기 들어오는 카메라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지석이와 강훈이의 화보차령장입니다 구경 가실래요? 컴온! 옛날 스타일 아니면 뿅으로 갈까요? 뿅! 도전 철저한 자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종룰 역할을 하면서 살을 많이 찢었기 때문에 조금 다이어트 겸 식단 관리 겸 운동 겸 해서 조금 어려지려고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킬과의 호흡 우리 배우 김강훈 군 우리 배우 김강훈은 늘 기가 막히죠 그리고 늘 제가 반갑고 볼 때마다 피 한 방은 웃기지 않았지만 마치 정말 피가 슬깁니다 마치 제가 반갑습니다 아빠는 아니어도 큰 형만 그냥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저요 아침에 샌드위치에 먹었어요 제가 집에서 케찹 바르고 한쪽에 머스터드 바르고 후라이 두 개 스팸 두 개 딱딱 넣고 그 위에 피자를 시켜서 남은 피클 여섯 개를 넣고 정신이 그래도 건강해야 다이어트도 조금씩 가능한 거거든요 적당한 밀가루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왜 왜 적당한 밀가루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자문아 보고싶었어 널 보니까 효진 누나가 보고싶네 누나 보고싶어요